드디어 목마르셨죠? 시청자와 함께 가는 흉가 많이들 궁금하셨죠? 2020년 10월 25일 시참여행 13탄 시청자분은 여기 계십니다 13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오.. 깜짝이야 여기가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이구나 잠깐만 카메라를 때에 따라서 돌릴 수도 있긴 한데 천천히 돌려 잠깐만 여기만 보고 엘리베이터가 열려있네 1층은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거든? 사람이 산다든지 특별한 게 느껴지는 건 없는데 왜 자꾸 움직이냐 이거 내가 봤을 때 잠깐만 여기가 일단 2층인 것 같으니까 나는.. 저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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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뛰어갈게 모텔 상황 안 비추기 조심하고 네 일단 2층부터 천천히 둘러봐 전혀 조금되어 남이 털리고 아.. 잠정.. س자.. 잠시.. 이렇게 숨어오는 치이 가사 안.. 그럼 중.. 딱 10분.. EL.. 손.. 이걸.. 다 뱉.. 잠시만요 아.. 뭐야? 나와봐 뭐야? 핸드폰이야? 뭐야? 나와봐 나한이라니까 이거 나한이.. 나한이.. 나한이라니까 확실히 네가 말해줘 난 몰라 난 밑에 있었잖아 안에서 들린거야? 밖에서 들린거 같아? 밖에서 들린거 같아? 위에서요? 4층? 3층? 4층이야.. 너 몇층까지 갔다고? 3층까지 갔어? 둘러봤어? 봐봐..사람 소리가 들린거야 밖이잖아 밖이 아니야? 뭐야? 뭐야? 젊은 남자 목소리라고? 지금 밖에서 소리가 나잖아 지금 이거 사람소리라니까? 이거 잠깐..냄새 안나냐? 담배 냄새가 안나냐? 나요 맞지? 네 맞지? 어디? 이거? 가방 엄청 새건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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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소리소리.. 뭐인데? 가려.. 가려.. 잠깐만..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왜? 내려가도 될 것 같아요 왜 내려가? 안돼, 아직 물었어 왜 내려가? 내려가지마 야, 우리 공포방송이야 무서워? 아니요 기운은 없나? 진짜 사람 소리인가?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뭐야..? 뭐야..?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뭐야..? 이거 안되겠는데..잠깐만.. 아..잠깐만.. 아..잠깐만.. 일단 그거 까불어, 후리씨 까불어 후리씨 까불고.. 소리..소리..소리.. 쟤.. 아.. 얘 얘 얘 얘 얘 젊으신 분 같은데..잠깐만요 젊으신 분 같은데.. 어디 계세요? 원래 시청자분이 혼자 체험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도 안에서 소리가 났다 하고 조금 같이 둘러보고 다시 뭘 확인해 보고 카메라를 다시 넘기던 학교 여러분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누가.. 나와요 나와요 확인해 봐 빨리 확인해 제가요? 그럼 누가 확인해? 빨리 확인해 시청자 참여야 시청자 참여야 시청자 참여야.. 목적이 그거야 잠깐만 깜짝이야 시청자 참여야 야 너 손 내봐 손 내놔 손 내놔 왜왜? 왜? 왜? 아기야.. 나 지금 환찡 들리다 안들려 뭔 엘리베이터에 전기 안돼 아기야..안돼 환찡 들리니? 아니..? 소리 집중! 잠깐만! 뭐야 이 ㅆㄹㄹ 형! 나 진짜 들었어 문이..뭐..뭐..뭐.. 형! 들었어 나 어디로 가? 집에.. 집으로 왜 가? 어디 가? 형! 잠깐만 어? 들어요 왜요? 너 일로 어디가 있지? 일로 와 너.. 지금 난 확실히 모르겠거든 어차피 시참의 목적이란 말이야 여기가 지금 현재 2층이지? 아까는 니 3층 돌아다니지? 니가 3층으로 좀 더 돌아 일단은..괜찮아하지? 응..3층하고 4층은 니가 한 번 더 돌아 어차피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니가 돌아.. 이거 시참의 목적이 있어 벗어나 알았지? 니가 돌아 나랑 같이 돌면 의미가 없어 일단 돌아 니가 3층에서 4층까지 계속 돌아 형! 여기 밑에 있을게 알았지? 조금만 더 돌아 알았지? 3층에서 4층.. 시참 목적에서 벗어나서 니가 좀 돌아 알았지? 네 알았지? 네 다 같이 تع 모경에 있으면 바로 기가 나가 네 다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뭐 환청들이 있냐? 나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너 지금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지? 너 지금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지? 너 일부러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지? 너 일부러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지? 너 일부러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지? 이제 갈까요? 어디 가? 집에? 나랑 왜 안보이지? 뭐 소리가 여러분들도 들린다 하고 뭐 현상이 있는거는 같아 얘도 뭔 소리를 들었다 하고 왜 나만 모르지? 지금 내가? 왜왜왜 또 왜? 깜짝이야 여기 붙여있어 네가 있냐? 뭐야? 자 갈래요 뭐지? 뭐지? 같이 가줄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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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리고 자 오케오케오케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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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 타 있어 어 그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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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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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